엄청난 잘생긴사람들이 보일거압니다 진짜 잘생긴사람 정확히 맞췄지? 진짜 잘생긴사람 내 손길을 싫어하고있다 지금 왜 자는대를 괴롭히고 그래 타겟병력 진짜로 짜증하게 생긴사람을 보게될거압니다 정확하지? 굉장히 이해 없는 자식이 뭘까 현질할거에요 왜이렇게 게임에 빠져있어요? 게임 좀 그만해요 말했잖아요 게임 좋아한다고 그는 게임을 합니다 저는 인사의 대상품으로 이 부분은 비행기의 대상품으로 참고로 인사품이